원영님이 춤을 추다가 팔을 다쳤어요 아 그때 당시에? 네 촬영 중에 일곱 바늘이나 꿰맸는데 따라와준 멤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특히 원영 고마워요 감동이라고 하셨는데 왜요? 아 이거 사실 제가 오피셜하게 말한 적이 없는데 사실 현장에서 원영님이 춤을 추다가 팔을 다쳤어요 아 그때 당시에? 네 촬영 중에 일곱 바늘이나 꿰맸는데 저 그때 현장에서 그렇게 놀래 본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그 뒤에 콘티 분량이 한 2회차 정도 남았는데 저는 못 찍겠다 싶었어요 다쳤으니까 근데 이틀 연속으로 응급실 가서 꿰맨 다음에 바로 와서 모든 씬을 다 소화해줬는데 저는 너무 멋있었던 거는 현장에서 힘든 내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마인드 취득 카이 황트 IPv4 루이브 savoir